쎄임 별론데? 그래 잘 컸면 다 쎄 08149253이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뭐하지? 싸일? 싸일러스 합 1티어네 싸일 한번 해볼까? 정글 녹톤? 악나나님은 어떤 취미든 다 좋아요 뭘 고르셔도 다 예능이라 꿀떼 김기랑 프라이니 좀 감사합니다 아닌데요 뭘 골라도 실력인데요 너희들 뭐할래? 나는 싸일러스를 할거란다 오 나소스? 는 좀 힘든데 어 나소스는 최강인데 아 나소스 궁 뺏으면? 괜찮았던거 같기도 하고 어? 유채와 칼날피 나소스? 뭐지? 뭐지? 불안하다 싸일 할거야 어 뭐 들지? 나소스 장인 박나나 앞에서 나소스를 꺼내자 구니까 춤추지 말라고? 춤대결 한번 해보실? 춤대결 한번 해보실? 몰라 얍 와 내가 맨날 당하던 짓 해주니까 좀 재밌는걸? 재미있당 재미있당 좀 멋있었는데 내가 했는데 좀 멋있다 인정? 개사기채민데 뚜까 막고 뒤로 뺐는데 나소스 나의 강함이 느껴지나 이거 희삭이채미다 아 나소스 쪼르는거봐 아이고 미니언한테 막혔어. 아 이거 미니언 없었으면 잡았는데. 까비. 아 저러면 또 따이브 치고 싶어지는데 말이야. 피 하나 빨고. 어 그냥 잡고. 어 나섰으면 별거 없구연. 뭔 칼날비 나섰을 들고 와 그러니까. 상대 나섰으면 근데 진짜 할 맛난다. 그쵸? 나섰으면 좀 할 맛나네. 오오오 잠깐만. 친구. 친구. 아 야 왜 왜 왜 유치화 있었어? 아 야 일로 좀 와봐. 아 까비. 유치화 있었냐? 없는 줄 알았는데. 아깝소. 어깸에이. 별거 없구연. 어 전 exposure 먹었어? 좀 건방절. 개망했는데요? 개망했는데요? 어? 여기 가볼까? 어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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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이고 아까워라 야 너 근데 여기 있으면 괜찮냐? 잡아주고 나이스 굿 어후 좋아 헉 럭킬 너무 많이 먹었는데? 라인 그냥 내버려 두고 봅시다 어 싸이 뭔가 다시 하니까 또 좋은거 같기도 하고 어 나이스 궁 뺏은게 결론적으로 좋네요 달빛 당뇨기 아니야 진짜 지니스킨 같다 심으론 하드킬인 처음 갑상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또 아이 또 잘해버렸네요 이거 참 아이 잘하면 안되는데 난 가다 알아서 할라나? 아우 야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어 좀 무리였나 아니야 그래도 공은 잘 썼어 음 용 먹었나? 용은 뺏겼지만 오오 개망했는데? 잠깐만 어라? 어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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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왜 갑자기 이런 대참서가 오잉? 존야 가야겠다 존야 갑니다 야구가 어? 어? 오오! 넉 더 넣을거야? 아 얘도 왔네 아이고 공 맞아버렸네 어 잠깐만 오케이 W 물리고 나이스! 아 쌀 개 사귀 챔 아유 나왔어 공 좋구만 우와 맨날 당하던거 내가 하니까 개 재밌다 와 이거 피우 개꿀 받는 거 이거 맨날 당하더니 내가 하니까 개재미있다 와 내가 더 잘 컸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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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 아이고 어 이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에반데 에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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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나이스 뒤로 뺐다가 들어가는 거 봤어 져텍지에 우음 아냐 시참 아니야 이거 그거야 자랭이야 아 이게 쏠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우야 전혀 못썼어 너무 나만 노리는데 개망했는데 우리 미프 없었어가지고 용 뺏긴다 이러면 또 대참사 경쟁이 아니라 다행이야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바로 변하는 겨? 어 이 게임 왜 긴장되지? 아이고 전혀 떨어졌어 궁을 뺏고나서 이를 쓰고나서 궁을 쓰고나서 했었어야 됐는데 와 미프 짱 오케이 아 이걸 노렸어 아 이걸 노렸어 아 존야 눌렀는데 기절인가 뭔가 때문에 존야가 안 눌렸어요 용 이거 못 먹으면 좀 많이 불리한데 나우스 택 좀 볼까? 어 708? 언제 이렇게 싸웠어 나우스 무슨 일이야 언제 그렇게 싸웠지? 싸울 시간이 있었나? 그 사이에 그니까 그 사이에 논사 잘 지었네 좀 풀어놨더니만 잘 한타를 하는 게 낫겠다 야스오 이쪽에 있었거든? 다행이다 개 망했다 오 나이스 안 망했다 나 텔 타고 올게 미프 미프 미 다 해먹었네 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다같이 때리니까 별거 없네 뒤에 뒤에 야야야야 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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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오 오 레오나가 더블진이네 나이스 아우 잘 싸웠어 갑시다 내가 죽을 거 같아요 아, 서른 치웠네? 까비! 아이, 재밌다. 생각보다 할만하네요, 사일러스. 나 설마 S? 오, S 마이너스네. 지장 왜 이래? 지장 왜 이래? 제가 1등 했네. 잘했다, 이 정도면. 그죠? 피곤 하드키리님. 아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 차이. 이거는 솔직히 탑차이긴 하다. 살 좋네요. 역시 개사기챔은 사기챔의 이유가 있네. 사기챔 또 뭐 있냐? 사기챔 하고 싶고. 갑자기 사기챔에 좀 맛이 들리는걸? 사기챔한 형탐에 좀 좋아할 수있을 거품이니깐. 자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, 그렇죠? 사기챔의 경우가 있는 등장 fre고,